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조선시대 과학자인 장영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greatest inventor, 위대한 발명가라고 되어 있네요. During the 조선 다이너스티, 장영실 was a scientist, inventor, and astronomer. 역시 다재다능한, 조선시대에서 장영실은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천문학자였다고 합니다. He was born as a laborer. 하지만 그의 신분은 사실은 귀족이나 이런 평민조차 아니었죠. 일꾼으로 그냥, 머슴으로 태어났었는데요. King 태종 admired his wide knowledge and appointed him as a technician at the palace. 자, 태종이 그의 아주 그냥 넓은 견문 지식과 이런 것을 굉장히 감탄하면서 그를, 이 장영실을, 궁의 어떤 기술자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During 세종 다이너스티, 세종대왕의 시절에는요. He invented 측우기, the world's first rain gauge, 최초로 그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도 만들었고요. 앙구일구라는, 이제 이거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시계가 되겠죠. The first sundial, 최초의 해시계, and more, 그거 외에도 또 여러가지 것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Jack made a sedan chair, but it broke. 자, 가마 같은,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제작을 만들었는데, broke, 뭔가 깨졌다고 하고요. He took the responsibility. Since this time, there is no record of his later life. 그리고 나서는 이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이제 처음 초창기 때는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고요. 이때 이후로는요, 그의 뒤에,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렇게 위대한 것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말이죠. 자, 1번 볼까요? An expert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당연히 scientist가 되겠죠. Number two, determine the exact dimensions, capacity, quantity, or force of measure. 자, 정확한 어떤 차원, 여러가지 측면과 양과 질량과 힘을 측정하는 거, 정해주는 거. 뭔가를 측정하다라는 말. 우리 아까 나왔었죠. Gauge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Indicates the time of day by the sun. 태양을 이용해서 하루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 Sun dial의 시계가 되겠습니다. To create a product of one's own ingenuity, experimentation, or contravience. 자, 뭘까? 이거를 바로 발명하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도 우리가 invent, 그쵸? 그 발명하다 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 Bye-bye.